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요 의상이 굉장히 금요일 의상이에요 네 금요일은 시원하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또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전도유망한 지주회사 첫 번째 힌트가 신재생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되고 있고 두 번째 케이블 생산된 전기 운반의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계열사가 탄탄합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꼬동 재련 리코동 재련, LS IND, LS 엠트론 알겠는데 그래도 힌트 주세요 다 LS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케이블, LS 전선에 대한 실적, LS 일렉트릭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LS랑 니코가 합병으로 합산해서 만든 회사라고 해서 LS, 니코, 동 재련, 동을 재련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주회사니까 LS겠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지주회사를 가져오셨는데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저평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인률을 50% 이상을 해도 저렴했던 지주회사들 참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아껴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S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탄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LX 일렉트릭, LX 니코동 재련 그리고 일렉트릭 사업부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전선 그리고 특수 케이블, 해저 케이블, 초구압 케이블, 전선 사업부 일렉트릭 사업부라고 하면 계량기, 배전반, 인버터 관련된 부분 엠트론 사업부는 트랙터 관련된 것 IND 사업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고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계열사들의 사업 부문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고요 주요 계열사는 전선 쪽으로는 GS건설, LG전자, 한국전력 그 외에 해상 케이블 발전을 하고 있는 대만, 덴마크 등지의 발전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렉트릭 사업부 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조선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엠트론, 트랙터 관련하면 농협이나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장 계열사들이 한 곳 딱 있죠 LS 일렉트릭입니다 지분율 47.3%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21년도 기준으로는 2조 6,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51억 원을 달성한 곳이 LX 일렉트릭이고요 비상자 계열사 중에는 LX 전선이 있습니다 지분율은 91.3%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LX 니코 동재련 같은 경우에는 50%의 정확히는 5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9조 9천억 원을 지난해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 순위 모두 다 흑자인 기업들이 나머지 LS IND 그리고 LS 엠트론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자회사들이 흑자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지주회사다라는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적정 밸류에이션을 이런 지분가치와 영업가치 그리고 이익가치들을 다 합산해 보니까 시총은 한 4조 9천억 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조 9천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80% 가까운 70%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오늘 시세를 좀 받는 모양인데요 모든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가 그래도 8만 5천 원은 넘어서야 한다라는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주장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 태양열 관련된 쪽으로의 시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LS전선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의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나 해상풍력발전에서 전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육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케이블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바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건설 비중이 높은 곳들이 유럽, 중동아시아 쪽인데요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초고압 해적 케이블 생산 기업이 LS전선입니다 빠르게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면요 대만 정부 주도로 2035년까지 15기가와트시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중인데요 LS전선이 최근 3년간 대만에서 나오는 초고압 해적 케이블 사업 모두 다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국영전력회사가 LS전선과 공급계약 체결했고요 북미에서도 3,5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용 해적 케이블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 기준 수주 잔고 5조 4,700억 원 넘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왜 전도 유명한 지주해상가 이해가 되실 때 싶습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볼게요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LS 일렉트릭 실적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주봉,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적정 밸류에이션의 70%, 60%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아직 한참 남아있다 그리고 적정 주가 8만 5천 원, 8만 8천 원 넘어서야 된다라는 리포트 나와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12만 6천 원까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도 니코동 재련의 추가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저녁 7시에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 거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7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5만 7천 5백 원 말씀을 드렸는데 5만 8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는 차근차근 모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LS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 니코동 재련 지분 인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장 남은 하반기 22년도 초과 수익과 계좌 복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제대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수국과 발목과 무릎 코스닥 800 눈 딱 감고 보자 라고 하니까 지금 이미 그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추가적으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데 오늘 온라인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